여기 인터넷에도 카페가 있어 카페 보여줘 알았어 카페가 뭐하는데 같아? 카페가 커피숍 카페에서 맛있는 케이크도 먹고 제스도 먹고 같이 카페에 들어가보자 카페 들어가보자 안 보여 카페 가입하기 카페 가입하기 카페 가입하기 카페 가입하기 카페 가입하기 따는 이름을 정하는거 해리가 보통때 이름하고 싶었던거 있어? 뭘로 들어갈까? 뭘로 할까? 방글생걸로 할까? 아니 혜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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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로 할거야? 혜연이 씨로 할거야? 혜리 할게 혜랑 혜연이씨 나 혜연이 혜연씨로 할게 혜연 놀이 방법이나 이런거를 매주 보여준대 카페 갈 때 카페 갈 때 인사하잖아 그런거처럼 인사하는데 그 대신 여기는 글씨로 써야돼 가입인사 뭐라고 써 맨 처음에 제목을 안녕하세요 할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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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처음 가입했어요 그리고 선생님 너무 사랑해요 잘 부탁드려요 잘 부탁드려요 등록 이런거 있구나 엄마 할래 엄마도 해봐 정말 투표중이래 4,5세 6,7세 5,4시 반 딱이다 어쩔수 없지 혜연이가 좋다고 하니까 사용 가능하대 비타민같은걸로 더하기 빼기를 공부하나봐 더하기 빼기를 공부하나봐 아 이런 이런 책도 만들 수 있네 요육자료로 주시는거야 그리고 한글을 어떻게 아이들한테 가르쳐야지 되는지를 엄마가 선생님 해주면 어때? 어 엄마가 선생님 되는거야 뭐 색이 뭐야 오 어떻게랬어 비우는거 아니야 그럼 대답해야지 what color is it what color is it what color is it 그러면 뭐라고 해야돼 다시 생각해봐 이거 이거로 했을때 음 블랙 블랙컬러 어 블랙컬러로 해도 되고 it's black 해야지 it's black it's black 하와이 what to say 와 와 판으로 알파벳 표시하고 그러네 똑똑하네 똑똑하다 글루건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나는 후반들거야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만들거야 나는 어 그래 look purple it's 뭐라고 말해야돼 it's pink 어 맞아 그런식으로 it's pink what color is it it's blue 어 맞아 what color is it it's red 어 맞아 그런식으로 우리 혜리 진짜 잘하네 또 또 그럼 반짝이겠다 나라 쓰는거구나 어 아이들 나라에 이게 있대 그거 보면서 같이 해보자 강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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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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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와 염소새끼 염소새끼는 밧줄을 때려도 기를 쓰지 기를 쓰지 기를 쓰지 용룡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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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아지 용룡 응? 이렇게? 응 엄마 이건 이렇게 하고 내가 이렇게 알았어 난 이거 위에 씌울거야 여기는 너무 예쁘다 2 2 3 3 4 여기 써있어 이것도 이렇게 써있어 침 묻혔다 3 3번 3번 응 숫자 3 연두색 연두색으로 칠할거야 연두색 여기있다 다 틀렸네요 예쁘나요? 예뻐요 영통이 이렇게 했는데 그거 우랑우탄 아니야? 잘했어 여기 1번 또있다 여기 또 여기 3밖에 없어 어 색아색깔로 하는건가봐 치고 있네 어 그러네 어 이거 뭐 영통이 멋지다 나도 영통이처럼 내가 이제 보다 원숭이처럼? 원숭이는 뭐라고 말해? 멈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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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색이야? 이건 파란색 빨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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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어떻게 해야지 하얀색 응 하얀색 하얀색 또 멋졌다 하얀색 하얀색 모르면 어떻게 이게 어떻게 하얀색이야 인수 색깔 알잖아 색깔 어 색깔 뭔지 알잖아 무슨색이야 무슨색 어? 무슨색 너 색깔 영상 붙어야겠다 알잖아 이거 알고 있어요 무슨색이야? raten색 멈추지 이브라우 ou 너눈entin 가다린ári 지읏 지읏 알지 많이 쓰는 연습을 했겠다 헷갈리지? 아직 한글 시작한지 얼마 안되서 그치 근데 혜리 진짜 많이 외웠다 조금 많이 해 기억만 찾아서 정답인지 틀린건지 모르겠네 할 때 봐야겠다 오 옳지 기억만 찾아서 기억 쓰면 연습하면서 해야 돼 기억 쓰면 되지 똑똑이 그럼 기억 쓰면 되지 어 그러네 그래야 정답인줄 알겠네 와 혜리야 이걸 알아서 엄마는 지금 너무 신기한데 이 한건가봐 2번 새로운거 또 생겼네 그러게 맞아 이건 몇번이야 몇번 몇번 땡 이건 몇번 몇번 4번 이거 몇번 1 5번 5번 이거 1 2 2 3 3 난 다 썼다 못하다 3 2 3 3 3 4 4 5 5 5 6 5 5 5 6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